올해 2분기 한국경제가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전기 대비 0.7% 성장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수출과 건설 투자가 감소 전환했지만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증가하며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즉 GDP가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. 민간소비는 1분기보다 3.5% 증가했고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지출을 중심으로 3.9%가 늘어났습니다. 반면 건설 투자는 2.5% 줄어들었고 수출도 자동차와 LCD를 중심으로 2% 줄었습니다. 한국은행은 3, 4분기에도 0.7% 정도씩 성장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%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